우리 시작! 성명이가 아침에 먹는 거! 고개 조심해! 성명이랑 같이 밥 먹었던데? 고개 조심해! 성명이랑 아침에 먹는 거! 먹은 거 딸기 딸기! 5도! 먹는 거! 네일이! 네일이! 콜라겐! 비타민! 이거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 이거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 진짜 오랜만이다 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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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균! 나는! 딸기 딸기 나는 A형이야 나 혈액형 A형 그 뭐라 그래? A형 B형 C형 아니 LBC형 A형 B형 LB형 이걸 뭐라 그래? O형! O형 말고 그걸 뭐라 그래? 혈액형! 뽀빼뽀비야! 난 계속 들려! 동.짓.날! 녹.시. 땅? 어! 동짓날! 녹.시. 땅! 녹.시. 땅! 동.짓. 동.짓.죽이 뭐야? 먹는 거? 먹는 거! 나 몰라. 잘 해. 어? 나는 잘 몰라 먹는 거 저거 안겨워 아! 왜 이렇게... 낭다라다니 hotsp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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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이가! 영철이! 청룡이로 보이나는데, 청룡이가? 영철이가! 영철이가 하는 거! 영철이의! 영철이가 했던! 영철이가 했던! 내가 난! 세레머니! 세레머니! 영철이가 맨날! 맨날! 내가 나냐! 영철이가 하는 거! 나는 못생겼어! 내가 부럽게 말한 적 없거든? 수근이가! 영숙이가! 영숙이가! 영철이가 너무 어려워 성룡이가 너무나 답답했으니까 한번 같이 해줄게 안 돼! 자! 레디! 고! 그.. 아! 성룡이랑! 처녀 때! 너랑! 연애할 때? 너랑! 전화할 때? 아니, 너! 나! 박신혜! 뭐 할 때? 박신혜! 박신혜! 뭐라고? 너랑 박신혜랑 같이 찍었던 거야 너가 찍었던 드라마 신혜야, 나 네 마음 알 것 같아 성룡아, 날 봐야지 뭐 할 때? 날 봐야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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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드라마 하잖아 드라마 상속자! 어 네 글자일 텐데 뭐? 네 글자잖아 상속자 대사할 때? 어머 어머, 듣고 있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대급장? 대사했네 패스, 패스 아, 몰라 우와, 나왔는데 진짜 나왔는데 내가 설명할게 맞히자 갑자기? 그대로 네가 맞히는데 네가 맞히는데 설명 시작 기생충 감독 내가 준 감총? 감총? 기생충 어 기생충 감독 내가 준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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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내가 너한테? 기생충 내가 준 감독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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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잃 사라 이름 내 이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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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사람들 내가 감동을 준 사람들 내가 감동을 준 사람들 그냥 잘 맞히는 거야 잘 맞힌 거야 어, 그래요? 어 닭인데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갔어? 돼지고기 말고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그러면? 닭이지, 닭, 닭. 양, 양이야, 양, 양고기, 양고기. 막창, 막창, 막창.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닭. 소. 닭, 닭. 닭. 닭, 닭. 영어로, 닭, 영어로. 영어, 영어. 뭐야, 이거 스무고개야, 뭐야? 영어. 영어. 닭인데, 치킨. 영어, 오케이. 치킨. 뭐가 막 묻었어. 맞췄어? 막 묻었어. 맞췄냐? 치킨이 맞아? 양념. 묻은떡. 묻은떡? 아, 그, 그, 옷. 두드러기. 온나무. 옷깍 메인그라고. 후라이드 치킨 말고. 치. 후라이드 치킨 말고. 치. 돼지 말고. 소 말고. 닭인데. 치킨이야.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뭔데. 특징을 알려줘. 자, 봐봐, 봐봐. 짜장면 짬뽕. 후라이드 치킨. 닭 다리.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丸. 짱짱. 고마워!